일단 난 마음팁을 준다고. 마음팁. 여기서 여기서 뻗어주는 거예요. 잘 친 거예요. 우리 예은 조교가 정말 잘 친 거야. 이게 세정이 들어가서. 구독 설정.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김여은 선수 투뱅크. 자, 오. 오, 김여은 좋습니다. 반전 절차 또. 오, 뭐예요? 응, 반전 절차. 이게 쉽지 않은 형태거든요, 지금 이 배열상. 몽글몽글. 이거 근데 노잉글리시가 중요한데. 여기서 나는 중점이 큐 깊이 같아. 큐 깊이요? 이 형태에서 미스를 나눈 경우가 여기를 못 태워서. 음, 아, 그쵸. 약간 회전력이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. 실수라서. 저는 오히려 지금 배열에서는 중 주고 잘 안 쳐. 약간 이렇게 놓는데 느낌적으로 약간 난 마음팁을 준다고. 마음팁. 마음을 살짝 담아서. 마이너스력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팁을 주는데 큐를 최대한 짧게 나가려고 하는 거지. 내가 반포인트, 5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. 거의 코너를 쳐도 타고 올 수도 있거든. 오, 그러겠네요. 그때 당시에 엄청 잘 쳤던 거야. 근데 영상에서는 회전이 안 들어간 것 같아. 안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. 그렇게 쳤어. 거의 코너 근처를 쳐서 빠져서 여기가 타고 올 수밖에 없다. 거의 코너를 친 것 같아. 그러면 좀 부드럽게. 좀 짧으면서도 약간 빠르게 가는 거지. 좀 빠르게. 약간 빠르게. 이렇게 추가 마지막에 속도가 안 떨어지게. 조금. 약간 짧은 스윙으로 가는 게 여기서 여기서 뻗어주는 거야. 오. 줌을 잘 치네. 줌을 잘 쳐. 줌. 원래 줌 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거든. 아, 진짜요? 제가 한번 쳐볼까요? 제가 이렇게 뭔가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너에 가까워서. 이게 지금 이게 되게 좁은 각이기 때문에 쉬운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속.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. 오. 이렇게 회전이 없잖아. 춤을 못 친다니까? 잘 친 거예요. 우리 예은 종교가 정말 잘 친 거야. 이게 회전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리슨을 많이 하는 형태거든. 됐다, 이거. 두 번 쳐서 맞추네. 확실히 PBA는 2점제가 있으니까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노잉글리시. 투뱅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치자는. 근데 미스하는 경우가 큐를 깊게 집어넣어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. 이런 배열인데도 여기서 내가 딸고 들어가면 이렇게 딸고 들어가려다가 미스를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. 약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내가 처기만 그대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느는 게. 그리고 원쿠션에 진입할 때 속도가 툭 죽어서 안 나요. 살아 있게끔. 그래서 주문을 한 것 같아요. 뭐야. 한 번에 성공해버렸네. 그 어려운 걸 제가 해야 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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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